새롭고 더 무시무시한 야만족 무리인 훈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. 숙련된 기병인 그들은 거의 무적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. 게르마니아와 알란의 부족들은 훈족을 피해 모두 제국의 국경을 향해 도주했습니다. 다가오는 침공은 제국의 힘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. 그들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면 로마는 약탈당하고 제국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. 다가오는 약탈당하고 제국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. 다가오는 약탈당하고 제국의 힘을 그에게 고통을 견뎌면 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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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